조인성, 공효진, 김혜수 등 쟁쟁 후보들 가운데 과연 대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송혜교 씨, 축하합니다! 송혜교 씨는 드라마 국경을 사랑해준다에서 시각장애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니까 그때 그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고 행복했던 것 같고 또 그 현장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영을 정말 빛나게 해준 오수 조인성 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드라마로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 시청률 고공행진 드라마 상속자들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 폰수마님 김성령과 진지한 여인 김미경이 만나 대분출 중인 웃음 화학작용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그린 SBS 드라마 상속자들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밤이 뜨겁습니다. 아 정말 재밌어! 박신혜, 이민호, 김우빈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드라마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그리고 상속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커플이 있습니다. 코믹콤비 김성령, 김미경 씨. 두 분 촬영장에서 만났는데요. 안녕하십니다. 저 한밤의 TV연예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아나운서가 신기하지 않나요? 왜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해요. 어 이거 상속자들 대본이죠? 네. 저희 한 번만 봐도 돼? 14회면 아직 방송 안 된 거죠? 오 안 된 거지. 어 말씀을 하시네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에이. 어머 여기 기가 누굴 만나네? 여기가 지금 어딘 거죠? 저희 집이죠. 상위 1%만을 위한 세트죠. 어마어마해요. 거실인데. 저희 촬영 끝나면 항상 비닐로 다 덮어놓고 아 진짜? 카메라 때문에 움직일 때 있잖아요. 다 조심조심 움직이고. 지금 앉아있는 소파도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앉아야죠. 먼저 제국그룹의 싸모님 김성령 씨. 어딘가 허술하고 빈틈 많은 허당 캐릭터로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허당 사모님 잡는 카리스마 가사 배우가 바로 김미경 씨입니다. 넘치는 코믹 소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방을 점령한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상위 1%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아니 이거 내 건데 뭐. 예 조금 빌렸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겨울철 몸에 좀 뭐가 차. 뭐가 더 여기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식었어. 식었어. 아 수나다로워요. 어떻게 보면 남녀 주인공보다 더 지금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주책이다 소리 들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 재밌다고. 저는 벽뜨궁 스타일로 좀 약간 차갑고 도도하고. 아유 나 저기가 웃겨.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만났다면 빵빵 터집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 이 닥털 샤워실도 화제였잖아요. 그리고 장한의 화제 김무경 씨가 살신성이란 자세로 열어냈던 영화 한여의 패러디 장면인데. 어 맞네요. 한여의 주인공 전도연 씨를 능가하는 섹시한 느낌 연출하느라 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폭력이지 이건. 선배님의 속사를 받잖아요. 너무 매끈해지고 정말. 아니 저는 선배님이 진짜 과감하게 치마를 딱 걷어올리시고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대본에 있는 거고 어차피 찍을 거라면 그냥 눈 딱 감고 해야죠. 어쨌든 사모님을 경합시킨 일탈. 기분 좋네요. 성공했네요. 패러디 전에 송혜교 씨 패러디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확 허리를 틀면서 돌아보는데 그게 이제 송혜교 씨 같더라고. 엄마야. 바로 이 장면이죠. 김미경 씨 느낌 아니까. 이 상체 비틀기 테크닉 보세요. 잘하십니다. 송혜교 씨에 뒤지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장면이다. 물 세려도 막 땀고. 진짜로 맞았어요. 박종원 선배한테. 진짜로 세게 맞았어요. 리허설할 때 박종원 선배님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실 정도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극 중에서 좀 말 못하는 연기는 처음이신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심지어 이제 막 수첩에도 이렇게 막 적으시잖아요. 리허설할 때는 말로 하죠. 어떡하라고 뭐 이래 이러고. 글씨 진짜 글씨. 네 제가 쓰는데 글씨를 좀 잘 써요. 아주 못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 세 번 퇴짜 맞은 글씨. 그리고 두 분에게 듣는 배우들의 실제 모습이 굉장히 긴 이야기. 민호가 촬영장에 나오거나 오빈이가 이렇게 촬영하러 떠보면 이렇게 준비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사인 받아달라.